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앙리마티스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포스터인데 라이프 앤 조이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티켓 가격은 2만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장 전시들은 거의 그냥 2만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전시 탑2 중에 하나가 피카소 전시였는데 그때도 2만원이었고 앙리마티스 전시도 2만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카소랑 앙리마티스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둘이 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그 다음에 둘이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있었고 이랬던 작가였는데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피카소 전시하고 앙리마티스 전시 기타 피카소는 입체파 앙리마티스는 야수파 포비즘이라고 얘기하죠. 야수파 그렇게 전시해서 저는 사실은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앙리마티스 하면 포비즘 그 다음에 색감으로 되게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작가 되게 거친 느낌도 있고 포비즘이 야수란 뜻이니까 야수처럼 강렬한 색깔을 표현했다. 약간 이런 건데 엄청 기대를 하고 갔어요. 사실은 사실은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여기 포스터에서 보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앙리마티스 전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이 춤 그 다음에 이런 강렬한 색감 그 다음에 물론 뭐 이런 색종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강렬한 색감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체육생활님이 아이방 벽지 느낌인데 네 약간 벽지 느낌인데 실제로도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으로도 마티스가 캔버스에 작업만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시를 갖고 이거를 보고 그래도 되게 화려한 색감이네. 내가 아는 앙리마티스 작품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카소만큼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오는 거 원래 좀 힘들거든요. 작년에 했던 피카소 전시 같은 전시는 정말로 그런 작품들이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망했어요. 많이 실망한 게 왜냐하면 앙리마티스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는 작품 야수파답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초상화 이 초상화는 앙리마티스의 부인을 아내를 그린 건데 1화로는 이 작품을 이제 아내가 모델로 섰고 마티스가 이제 그림을 딱 그리고 보여줬는데 아니 나를 왜 이런 식으로 그렸어? 약간 화를 냈다. 이런 우스갯소리? 아니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색깔의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니까 이런 스타일의 판화 작품들만 있었어요. 판화 작품들. 이렇게 색깔이라도 있는 판화 작품이었으면 정말로 좋아할 뻔했는데 아 너무 아쉬운 거야. 이런 약간 흑백의 판화 작품들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제 전시 앞부분에는 이렇게 많이 이런 드로잉 작품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작품 개수는 실제로 100편이 넘게 100작품이 넘게 왔어요. 근데 이제 판화 작품이 오는 바람에 이제 100점이 넘게 온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런 색종이로 만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로 실제로 했던 작품들이 나중에는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재미난 부분이 아까 스티나 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시 말미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실제로 색종이로 과슈라는 물감으로 수채 물감 같은 건데 조금 다르지만 과슈라는 물감으로 종이에 색칠을 해서 색종이처럼 가위로 오려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오려서 또는 이제 드로잉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티스 전시라고 해서 사실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실망을 한 거지 마티스 작품이 좀 너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생활님 애써 전시회 찾았는데 낯설고 불만스러웠겠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기대를 조금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전시 자체로 보면 되게 볼만해요. 볼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피카소 전시가 워낙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피카소 그 다음에 마티스 이렇게 하면 너무 맞수기도 하고 실제로 친구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마티스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피카소 전시 대비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드로잉 작품이 많아서 아쉽다. 아니 드로잉이 아니라 파나 작품이 많아서 아쉽다. 이 정도지 불만스러운 정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고 스티나 조님 체험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면 좋다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나 조님이 이제 아이랑 같이 가시면 아 아이들도 피카소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나 이런 거 봤으니까 마티스가 있는데 원래 피카소랑 친구였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실제로 그림 그리거나 붙이거나 이런 체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화아악님 내일 갈 건데 오늘 방송하셔서 내일 관람하시는 분 많아지면 어쩌나 그런데 제가 피카소 전시도 방학 7월 방학 때 갔었고 지금도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런데 피카소 전시만큼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수요일에 갔었잖아요. 피카소 전시도 주말에 한 번 갔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봤고 왜냐하면 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평일에 가가지고 또 한 30분 기다렸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마티스 전시를 보러 가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띵굴량님이 전시회 꼭 끝나기 전에 가게 된다는 아 그거 저 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티스가 전시가 4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1월 6일이니까 2, 3, 4 세 달이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지 하다가 보니까 끝나. 이런 경우 저도 사실 많아요. 화하 양님 작년 피카소 전시 갔다가 오래전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도 계셔서 숨어 다니느라고 고생했던 기억나네요. 그렇죠. 뭐 괜히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다시 마티스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마티스는 대단한 화가인 거는 맞아요. 화가인 거는 맞고 그래서 이제 마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티스 같은 경우는 1869년에 태어났고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원래 마티스가 미술을 처음부터 미술을 한 게 아니라 법대를 갔었대요. 법대. 그래서 1887년에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고 자격을 취득한 뒤에 이제 르카토 칸브레시스 아 이거 부로라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거 상론님 부로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르카토 칸브레시 이렇게 읽어야 되나? 칸브레시 어쨌든 거기서 법원 행정관으로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889년에 맹장염이 맹장? 맹장이 걸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미술용품을 이렇게 사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아 나 미술 작가가 돼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대요. 당연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계 사람이 될 거라고 아들이 생각을 했는데 미술 작가를 한다니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00년 전도 사실 똑같아요. 앞으로도 5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이제 미술 작가 하는 게 어려우니까 1891년에 이제 파리에서 다시 이제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점이 여기 이제 있는데 1896년에 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의 미술학도였는데 브루타뉴, 프랑스의 브루타뉴 지역에서 호주 화가 존 러셀 작업실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 존 러셀이 반고우 작품을 줬대요. 마티스한테. 그래서 이제 마티스가 반고우 작품을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아무래도 인상파 화가들이 색감이 화려하고 붙어지도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티스 작품을 아까 보셨다시피 색감이 더 강조가 되는데 그런 인상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티스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동료 화가 또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엄청 많이 샀대요. 컬렉팅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집에 걸어뒀냐면 로댕의 석고 흉상, 고갱의 그림, 반고우의 그림 폴세잔의 그림 등을 집에 걸어놨대요.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댕, 고갱, 반고우, 폴세잔 이 작품들만 합치면 최소 1조 이상, 최소 1조 이상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최소?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집 거실에 이렇게 딱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상론 님이 제가 최근에 피카소 미술관 갔었는데요. 요즘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미술관 내 전시 그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반대로 피카소와 관련된 영상들이 방마다 비디오 프로젝트로 보여주더라고요. 영상들은 주제별로 나오고 약간 실망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CES라고 전자제품 박물관 이런 걸 하는데 LG에서 실제 TV나 이런 거 안 갖다 놓고 QR코드만 갖다 놓대요. 전시를 했는데. 그래서 휴대폰으로 QR코드 갖다 놓으면 약간 휴대폰 화면으로 전시하는 LG 상품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난리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댕이랑 고갱, 방고, 폴세잔 작품을 샀다고 하니까 와우 부자였나요? 근데 부자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가가 지금이야 거장 중에 거장이지만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니까 이때는 젊은 작가죠. 젊은 작가. 그러니까 작품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품들을 너무 많이 수집을 하고 컬렉팅을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 개인전은 1904년에 앙브루아스 볼라르 갤러리에서 열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앙브루아스 볼라르가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을 굉장히 키워줬던 아트 딜러, 그러니까 전설의 아트 딜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볼라르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피카소를 20세기 초반에 만나게 됐죠. 피카소를 만나게 되면서 피카소는 입차파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티스 같은 경우는 야수파 스타일로 서로 영감을 많이 줬을 거예요. 좀 뭔가 비슷비슷한 느낌이 조금 초반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발전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맞수이기는 하지만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서로한테 시너지를 줬던 피카소, 마티스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 1906년, 1907년 이때부터 이제 야수파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좀 쇠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티스는 그때부터 이제 확 뜨기 시작했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 탄탄대로고 사실 마티스의 우리가 아는 흔히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다 20세기 거의 초반 완전 초창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마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티스 작품들 같은 경우는 1917년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이런 드로잉이라든지 색종이로 이렇게 오려서 만드는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티스가 말년에는 몸도 많이 안 좋았고 휠체어 타고 다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젊었을 때 그렸던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깝긴 한데 저는 사실 피카소, 마티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러면 저는 사실 피카소예요. 저는 피카소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도 마티스의 초창기 작업은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춤추는 거. 이거는 뭐 교과서 이런 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사실 굉장히 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분들 분들이 이제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이 딱 세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다 두 분 친분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그래서 마티스 전시 외쪽으로는 되게 좋았고 전시는 개인적으로는 피카소 전시보다는 아쉽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한 번쯤은 보러 가면 좋다. 그리고 피카소 전시만큼 사람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작품을 즐길 수 있어요. 여유롭게.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전시는. 이마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도 미술하고 싶어 하는데 홍대 이장가님 만나보게 하고 싶네요. 아이들 방학이라 고고. 네. 아이들 방학이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되게 좋을 전시예요. 앙림 아티스 전시. 이번 전시가. item 2. 앙achts 전시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